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12프로도 있고 13프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이것저것 스펙이나 이런거는 조금 나중에 뒤로 빼버리고 아니면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외관을 좀 많이 보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12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앞면에 페이스 아이디랑 이렇게 마이크 구멍이 있고 옆면 좌측에 유심 트레이랑 이런식으로 볼륨 버튼이랑 진동 버튼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이렇게 있고 이런식으로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힐링 실드 필름을 붙인 상태구요 여기 그래파이트 딱 이 정도가 예쁜 것 같은데 이제 13프로 얘기를 하긴 할텐데 참 네 그래서 일단 여기 그래파이트 색상인가 이제 실버인데 어 예쁩니다 예 예뻐요 예쁜데 예 일단 보죠 디자인을 보죠 네 그래서 뒷면은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카메라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카메라 이렇게 필름을 좀 이따 비교를 같이 할텐데 너무 크더라구요 예 그래서 갤럭시 노트20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어 이건 좀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예 이렇게 있고 이런식으로 옆면에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비교해 볼까요 네 전원 버튼이 약간 약간 내려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식으로 약간 내려왔어요 네 약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에는 거진 똑같구요 그 다음에 뭐 옆면 좌측 이런식으로 네 여기 거진 이것도 유심 트레이 하이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우씨 카메라 짜장나 예 요렇게 이제 똑같은 거진 사이즈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 밑에 내려왔고 유심 트레이가 얘가 맨 여기 밑에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중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똑같아요 예 라이트닝 단자의 마이크랑 예 요런식으로 다 똑같은데 아닌가 좀 다른가 예 비슷한거 같아요 이제 중요한거는 카메라데 너무 지금 이제 필름이 붙은 상태 이 강아리가 붙은 상태인데 여기 보세요 얘가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보시는 것보다 더 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야 12%가 진짜 딱 좋네요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아 이거 다 비싼거라서 이게 다 얘는 아직도 할부금 남아있고 와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쪽 현재 휴대폰 카메라 쪽으로 보여 드리는데 거진한 어이 너무 아 잼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진짜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카메라 빼고는 다 비슷한데 화면이나 이런 것도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둘 다 이제 이렇게 있고 화면에 페이스 아이디 이쪽이 조금 작아진 것 빼고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변화는 크게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카메라가 좀 너무 카메라가 너무 커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외관상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제 영상 중에 구독자님께서 무게를 좀 비교해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둘 다 케이스 유에이지 케이스인데 무게는 다 비슷하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조금씩 볼게요 일단 자 얘가 원래 아이고 그렇지 얘가 원래는 187g 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카메라 강화율이나 이것저것 많이 꼈으니까 한 200g 이런식으로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뭐 뒷면 필러 안면 강화율이 뭐 약간씩의 무게 차이는 있겠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거진 다 비슷하게 해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가 어 얘가 200g 이고 얘가 220g 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좀 무겁고 이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얘가 모나크 카본파이어 케이스가 48g 그리고 얘가 47g 똑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상하게 근데 가볍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껴봐서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케이스를 이제 모나크 끼고 얘가 이제 좀 무겁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246g 뭐 245g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거를 재봤을 때 260 몇 그램 이었는데 와 너무 무겁다 진짜 울트라 때도 그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때도 한 250g 이 안 넘었거든요 케이스를 껴도 당연히 유에이지는 아니었지만은 이것저것 다 붙이고 껴도 문제는 안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266g 다시 한번 뭐 265g 그리고 얘가 245g 그럼 한 20g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얘도 솔직히 말하면은 20g 차이도 좀 무겁습니다 얘도 이상하게 네 근데 만약에 일반 케이스를 썼을 때는 조금 더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유에이지 케이스를 아무래도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근육질에 팔근육도 굉장히 좋은 남자거든요 네 근데도 이걸 들었을 때 상당히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 이거 이걸 설명하고 얘기해 드려야겠다 예 지금 이제 유에이지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워낙 똑같아요 대부분 똑같은데 얘는 카메라 같은 카메라 유리를 이렇게 낀 상태인데도 이만큼이 나와요 예 그래서 보호가 좀 더 잘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너무 튀어나와서 크다 아이고 크다 보니까 아예 강화유리보다 훨씬 더 튀어나왔어요 예 보이시죠 약간 정도 뭐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거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실제로도 많이 긁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화유리 무조건 끼우거든요 그래서 웬간하면 전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좀 끼우셔요 네 그래서 뭐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12%와 13%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지간하면은 12% 쓰시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 예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게 다 찍었겠지만은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폰이에요 12%가 예 그래서 뭐 게임이나 이런거 하실 때도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13%도 이제 프로모션 주사율 120Hz가 너무 진짜 잘 나오기로 했어요 진짜로 예 너무 빠르고 아이패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좀 뭐랄까 큰 화면에 120Hz 자꾸 툭툭 치네요 이 큰 화면에서의 120Hz 주사율과 이 작은 화면에서의 120Hz 주사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얘도 뭐 이제 역체감이라 그래가지고 역으로 하면은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썼을 때 120Hz를 꼭 써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12% 쓰시는 분들은 바꾸지 마세요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좀 더 뭐 이걸 하루밖에 안 만져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좀 더 만져봐야죠 네 좀 더 만져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써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보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